안녕하세요 백수박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정신적으로 힘든 거 입체적으로 힘든 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구요 제가 1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야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일 거꾸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 새로운 소속사 플래티넘 생기고 그리고 우리 플래티넘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도와주신 제 지인분들 제 주변에서도 진짜 용기 많이 주셨구요 정말 다들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지도 안해주고 이렇게 계속 사랑해주시는 우리 백구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수를 오래 타서 죄송합니다 이제 브이로그나 인라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 많이 많이 도전하는 콘텐츠 만들 예정이니까 계속 계속 지켜봐 주시구요 네 이거를 제가 저번에 집에서 지연이라는 친구가 확인 다시 사놓고 갔는데 솔직히 초콜릿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초콜릿 팁이 박혀있어 아우 달아 아우 달아 아 아 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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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